한강신도시 현대선앤빌 더킹 바쁜 당신에게 아침의 여유가 찾아옵니다 미래가치가 집중된 수도권 서북부 최대 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만나는 주거, 업무, 쇼핑이 결합된 희소가치 높은 대규모 복합시설 한강신도시 현대선앤빌 더킹 한강신도시 현대선앤빌 더킹은 구례지구의 중심 상업지역과 가깝고 공동주택단지와 개발예정인 지식산업센터가 인접해서 풍부한 수요를 확보한 최고의 입지라 자부합니다 또한 5만여 명의 상주 고용인구의 김포 골드밸리를 비롯한 인접산업단지의 안정적이고 풍부한 배후 수요로 내일의 전망까지 높여주고 있습니다 지하철 5구호선과 연결되는 김포 도시철도 골드라인의 완검으로 서울까지 더 가깝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 김포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으로 타도신과의 접근성은 물론 어디로든 원활하고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당신에게 어울리는 남다른 라이프스케일이 펼쳐집니다 축구장의 약 2배 크기인 한강신도시 현대선앤빌 더킹은 과학적인 설계와 간결한 외관 디자인으로 김포 한강신도시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생활가루와 연결되는 메인 스트릿을 중심으로 두 개의 중정광장을 조성하여 기존의 오피스탈과 개발 예정인 지식산업센터를 연결하는 접근성으로 상업시설의 직객 효과를 높였습니다 또한 단지 어디서나 조망 가능한 중정광장은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어느 세대나 자연을 접하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50m의 넉넉한 동강거리를 통해 입주민의 프라이버시와 시원한 개방감을 선사합니다 1층 전체를 스트릿 테라스형 상가로 구성하여 원하는 것을 한 곳에서 누리는 원스톱 라이프와 투자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머무는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저녁이 있는 사업 왕복 1km 하늘을 달리는 새로운 경험 어디에도 없는 스페셜 라이프를 누립니다 한강 신도시를 보며 운동과 휴식을 즐기는 힐링 라이프 몸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풀옵션 제공 서비스 입주민 전용 고급 조식 서비스 편리한 생활을 위한 호텔 시퀀시아지 서비스 등 삶의 질을 한 단계 올려주는 더 킹 라이프 내 삶의 패턴이 바뀌는 이곳 한강 신도시 현대 썬앤빌 더 킹입니다 다른 눈 다른 생각으로 만든 라이프 스케일 당신의 선택은 남다른 자부심이 됩니다 자원이 다른 품격의 프리스티지 라이프 한강 신도시 현대 썬앤빌 더 킹 스페셜 라이프